네 여러분 제니스와 함께하는 은밀한 개인교수 전남과학대학 이스포츠학과 학회장 스메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3경기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제니스에서 할인 상품 어떤 상품 준비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3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게임 내용도 그렇고 굉장히 재밌어요. 네 아 재밌네요. 일단 시청자분들이 대단히 만족하고 계세요 다들. 사실은 오늘 또 멸망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멸망전에 조금 관심이 쏠려 있는데 혹시라도 멸망전 보시다가 못 보신 분들이 보신다면 만족할 만한 생방송으로 보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응교를 시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전남과학대의 이스포츠학과에도 많은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서류 전용이나 뭐 그런 거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러면은? 보통 서류 넣은 다음에 와서 면접을 많이 보는데 일반 대학교랑 똑같이 시기에 맞춰가지고 면접 비중이 더 높죠? 면접 비중이 높죠. 실기랑?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어쨌든 이제 또 외로일 대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출전하나요? 출전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대회도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가 돼 있으면 출전을 하는 거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더 준비를 해서 나가는 거고 그러면 학교 갈 때 키보드 마우스 들고 가요? 아니요. 그 연습실에 그러니까 저희는 과실에 다 세팅을 해놔요. 아 이미 아 이거 말로만 들어서 선택이 안 하다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학교한테 다 아는 분위기니까 분명히 다르죠. 어떻게 상상이 잘 안 가네요. 분위기 자체가. 저희가 수업하는 과실은 또 따로 있고요. 과실이 좀 많다 보니까 저희 연습하는 과실은 보통 그냥 프로 연습 시스템처럼 연습생 하는 것처럼 감독님들이 오셔서 받는 거니까 어차피 네. 그거랑 똑같다고 보면 되는군요. 내가 이번 연도에 왜 FPS 안 뽑았어요? 이번 연도에는 롤이 지금 e스포츠 시장에서 비중이 되게 크잖아요. 지금 e스포츠 쪽이 많이 요즘 뜨고 있는 이유도 롤 그리고 해외 쪽은 도타 이런 거 좀 AOS 장르가 뜨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만약에 LOL 말고도 다른 어떤 e스포츠 관련해서 게임이 만약에 딱 하나 있는 그쪽 학생을 또 뽑는 거군요. 네. 어떤 그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그러면은 그 FPS 옛날에 뽑았을 때는 다섯 명 뽑았겠네요? 좀 많이 뽑고 거기에서 팀을 이렇게 짜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되게 특이하네요. 다섯 명 뽑았는데 다 잘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사실 집안의 반대 이런 건 없었어요?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게임학과를 간다고? 경호학과를 준비했었는데 경호학과? 무슨 주마형? 네? 유단자형? 이종격투기 했습니다. 이종격투기요? 네. 이종격투기 어떤 거? 킥복싱이요. 아 킥복싱을 몇 년간? 3년 했습니다. 오우 오렸네. 몸 좋나요? 요즘에 다 해요? 운동하죠? 아니요. 운동 안 한 지 2년 됐어요. 돌아왔겠네. 네. 돌아왔어요. 원상복귀 배 나오고만 이랬겠네. 배도 나오고 보통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그럼 이종격투기는 무슨 계기로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100kg였어요. 그래서 놀림을 엄청 받아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키는 더 작았을 텐데 지금보다 운동하면서 키도 많이 크고 어깨도 많이 크거든요 운동했다고 키가 커지진 않아요 유전이에요 유전 그냥 저도 킥복싱했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킥복싱 하셨나요 1년 좀 넘게 했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혹하지 마세요 이런거에 유전이에요 타고나는거에요 키는 유전이다 몸무게는 환경적인 요인과 어떤 유전이 좀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했던 시선이 달라지고 자신감도 붙죠 네 자신감도 붙어가지고 원래 사람이랑 말도 잘 못했어요 아 그럼 약간 자격지심같은게 있으니까 피해직도 있고 쉽게 웃지도 못하고 예전같은 경우에는 네 그쵸 말도 잘 못하고 아 그래 3년동안 하다가 갑자기 왜 집안에서 좀 갑자기 얘가 운동하다가 이러니까 제가 운동하면서 좀 나쁜쪽으로 이렇게 간편했구나 네 나쁜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아 가고 있었어 나쁜쪽 어떤거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었어요 그냥 고등학교 때 많이 놀았습니다 약간 날라리였다 덩차서 가봤다 안가봤다 가봤구만 아 가봤어 가봤어 기록납고 그런건 아니죠? 안 나왔습니다 훈방조치 정도? 그런것도 없이 그냥 그쪽이 싸움을 걸어가지고 그게 훈방조치에요 아 그래요? 저도 훈방조치 받아봤거든 나 구경만 했는데 하하 난 구경만 했는데 빈픽이라서 빨리 가서 일단 빈픽하면서 얘기할까요? 아 아까 그 이즈리얼님이 있는데요? 예 하하하하 어휴 저거 후배 아닌가요? 후배 저거는? 아뇨 아뇨 이즈리얼님인가요? 아 그렇구나 아 이번판은 제가 워윙을 잡아볼게요 예 워윙을 한번 최대한 해보는거고 밴되지 않을까요? 상대가 워윙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냥 정글을 다 풀어보죠 그럼 이번에는 그냥 그렇죠 예 정글을 다 푸는 방향으로 워윙 나오면 또 워윙 상대해보고 예 뭐 상대도 해보고 상대도 해보고 아 근데 이 친구 무서운 친구네 하하하하 어쩌면 뭐 그랬는데 어쩌다가 이제 게임으로? 그러다가 안 좋은길로 가다가 안 좋은길로 가다가 예 제가 예전부터 게임을 많이 좋아해가지고 예 이쪽 대학 가고 싶다 했어요 용인대 경호학과를 1차 합격으로 붙었는데 그냥 포기하고 여기 왔습니다 일단 픽밴 좀 하고 예 막대는 아 경호학과를 포기 용인대 경호학과면은 좀 세지 않나요? 네 세죠 그쵸 용인대 하면 원래 체육대 막 이런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거를 포기했다고? 예 용인대 경호는 유명하죠 그거를 1차를 포기하기 쉽지 않은데 하하하하 오우 되게 이런 쪽에 있었구나 오리산드라벤 요새 유행하는? 네 뭐 밴할게 없어가지고 와 그거 포기하기 쉽지 않은데 이거 무슨 CJ 대기업 1차 합격했는데 납득 들어오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 같아요 하하하하하하 죄송합니다 아 모잉 작게 해주세요 제발 하 열정이 있네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더니깐 뭐라 그러신가요? 그때 제가 고2 말에 성적이 7등급 8등급이었어요 근데 제가 다 포기하고 그냥 운동이랑 공부만 해가지고 7 8개월 준비해가지고 이제 2 3등급 찍었습니다 와 대단하네 뭐 사놨는데요? 아 사놨네요 아 아주 저 풍한 좋네요 어디 한번 놀아볼까 룬특성 찍고 또 얘기 나가볼까요? 룬은 이렇게 찍고 21 9 저는 유틸보다는 공격이 강한 걸 좋아해가지고 공격이 뭐 비슷합니다 여기서 워윅 장인분들은 이거 공속이랑 이속을 많이 끼는데 저같은 경우는 정글링 도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공속으로 상대 AP가 있으면 마저를 넣어주고 없으면 비중이 낮으면 AD 공격이 넣어야겠네요 지금 일단 뭐 기본적으로 코르키도 마댐 있기 때문에 네 그쵸 저는 이 스매쉬님이 되게 모범사이라고 생각한게 어떻게 보면은 막 놀다보면은 공부 안해가지고 7 8등급 나올 수도 있잖아요 윗바닥 아예 근데 어떻게 2 3등급까지 가는데 공부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제가 정말 그 당시에는 창피했는데 예예 그냥 중학교 때 중학교 1학년 거부터 다시 공부를 했어요 아 그렇죠 고2 때 고2 넘어가면서 고3 들어가면서 와 근데 저렇게 하는게 맞거든요 원래 예 그렇지 원래 아무것도 모르고 이해하면서 하려면은 사실은 기본 베이스부터 시작하는게 맞거든요 나중에 공부하는 친구들 제일 겁나 어려움이 뭐냐면은 공부하는 법을 안해 예예예 처음 걸 모르니까 그 다음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중간부터 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금방 잊어버리고 근데 확실히 공부하는 법을 좀 아시네요 근데 운동한 것처럼 그냥 무식하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오 착하 그 무식하기를 아무도 하기가 어려우니까 사람이 달라보겠는데 물어봤잖아요 하하하하 지발리만 좋아했겠네요 그럼 그러네 부모님이 맨날 놀고 이러다가 담배 피우고 담배 폈죠? 아 저 담배는 아예 안 폈습니다 술은 먹었죠? 술은 먹었죠? 술은 먹었죠? 에휴 경찰 쓰고 들락날락거리고 이러다가 맘잡고 공부해서 어쨌든 이스포츠학과 들어가고 이렇게 착실하게 지내는 거 보면은 저런 거면은 부모여도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좋아하시겠네요 혹시 뭐 형제관계는? 여동생 있어요 여동생은 어때요 지금? 여동생도 저랑 비슷해요 지금 이제 좀 네 몇 살 차이 나는데요? 여동생이 지금 고등학교? 고등학교? 네 벌써 막 놀아요? 노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스무살 넘어서 사고치는 거 보다 그 전에 사고쳐서 느끼는 게 더 좋은 거 같아요 아 방관할 수 없잖아 너무 방관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제가 그래도 잘 구슬리고 있어요 아 예 하긴 또 오빠 여동생이면은 오빠가 약간 좀 무서워야 되는데 오빠가 약간 놀아본 출신이기 때문에 믿지 않을까 그래도 아니 뭐라 할 말이 없지 네 오빠 다 그랬잖아 이러면 뭐라 할 거야 나보다 더 심했잖아 이러면 그럼 뭐라 그러나요? 아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하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네 아 명분이 없어 명분이 그러니까 명분이 없어 예 어쨌든 뭐 그때 노는 건 시방에만 아니면 가출하고 이런 거 아니면 예 잠깐 놀다가 또 다시 돌아올 테니까 백 할 거니까 그렇죠 가출해 볼 수도 있지 뭐 사람이 가출이요? 하하하하 가출은 좀 그래 여자는 솔직히 좀 그렇죠 여자는 가출까지 하면은 좀 그래 네 그냥 뭐 적당히 뭐 하루 이틀 안 들어오고 이런 건 상관 없는데 예 그런 거 정도 가출 그건 가출이 아니지 아 그런가요? 잠깐 외박하는 거지 아 그래요? 예 하루 정도 갔다 오는 거는 자 불꽃 워이 네 상대가 리신이에요 주류 챔프 그러니까 과거 주류 챔프와 선 주류 챔프의 만남이에요 그렇죠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정글만 돌아야 돼요 네 탑미드봇 다 가도 네 네 2 대 2 지기 때문에 음 라인이 지금 되게 약하네요 네 리신을 피해서 갱을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스멜씨님이 어떤 공부 방법을 듣고 보니까는 더 좋아 보여요 뭐가 네 사람이 네 자 일단은 뭐 상대쪽이 되게 공격적인 캐릭터들로 인천논현 대리기사 아 인천에 참 치욕적이네요 네 청주 에이스와 인천논현 대리기사 전북부네요 네 아 인천에 참 저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안타깝네요 또 지금 일단 아는 사람이 방금판 이즈리얼 네 또 이즈리얼 저분도 그냥 실제로 직접 알긴 아는데 아주 친한 분은 아닌가요? 아니요 방금 만났습니다 아 방금 만났는데 친추한거에요? 친추한거에요? 이 사람이 친추 걸었어요 아 그래요? 예 오 예 아까 기술하더라고 원래 아는 사람인가 이랬는데 당연히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저는 이렇게 해서 인맥 넓히는거죠 그렇죠 예 다 이러면서 알아가는거지 사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사실 고등학생도 많을거고 그렇죠 고3 이제 수험 보고 시험 보고 이제 뭐 지금 여유를 즐기시는 분도 계실텐데 예 사실 뭐 늦었다 막 내가 이제 수능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때 망한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 살아보면 본인도 이제 어느정도 살아보니까 느끼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거 하는게 최고죠 음 지금이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거 딱 찾아서 하는게 그렇죠 그 때가 빠른거에요 그렇죠 예 저같은 경우는 뭐 군대갔다와서 정신 못차리고 음 학교에서 학부모 학부모 이랬는데 음 어쨌든 뭐 사람구실하고 살잖아요 예 저 힘내세요 아 뭐 불꽃 오랜만에 보네요 음 아 되게 이쁘네요 이거 처음껴 보는데 좀 바뀐거 같은데 일러스트를 전체적으로 뭔가 좀 색감이 저 확대 좀 한번 해주실래요 오잉 오 야 멋있네요 좋다 그래픽 바뀌었네 소화기 좀 뿌리고 싶은데 이 그래픽 아니었거든요 바뀌었네요 예 어 네 멋있긴 하네요 아 이제 이거끌어야겠다 선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최근에 가장 승률도 좋고 승률도 좋고 세다라고 효과도 맞고 픽백률도 높고 꿀이라는거거든요 그렇죠 정글 처음하는 사람도 배우기 가장 기본이 되고 네 핍백률 놓고 승률 좋고 이건 진짜 꿀 오브 꿀인데 그렇죠 과연 그런 활약을 보셨을 수가 있을지 끝을 보자 자 일단 조합 자체가 나쁘고 그런건 없어요 그래도 뭐 약하긴 하네요 예 살짝 미드 바텀이 조금 예 살짝 아마 바텀이 상대방에 비해서 앞으로 밀릴 것 같긴 한데 근데 알리스타가 워낙 또 갱홍 좋고 예 후반에는 이지리얼 받잖아 실력을 또 그렇죠 예 물론 전판이 인생게임이었을 수도 있지만 음 다들 기본으로 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저 리시님이 아이가 데리잖아요 음 다이아이를 해서 데리 면은 뭐 올라가는 도중일 수도 있죠 음 예 챌린저 데리인가 음 저들이 도망가야 아니면 저게 저분 본캐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골드 이런 쪽 데리였으면 그럴 수 있네 아 골드를 대리 올려준 사람인데 예 예 아니면 그냥 허세일 수도 있고 아 그렇죠 허세도 많죠 사실 진짜 대리기사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밤에 이제 일하는 예 저 전투력 측정치가 얼마나 나오세요 날씨 추운데 살짝 감기 조심하시고 지금 한파주의보 나와있거든요 아 대리기사문도 너무 죽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 되게 안쓰럽더라구요 밤에 돌아다니다보면은 예 ATM기그 안에서 예 핸드폰 보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예예 날씨 추운데 예 어 일단 포션을 먹지 않아도 체력이 꽤 많이 차네요 네 워익은 있지만 유지력이 예 그 포션 하나도 안 먹었는데 어? 어? 그렇네요 하나도 안 먹었는데 본도네 예 하나도 안 먹었어요 이게 공속을 높이면 이게 워익 패시브가 피차는 거기 때문에 예 되게 안정적으로 돌 수 있습니다 음 오오 그리고 아까 자룸할 때 너무 다른데요 집에 안가도 되죠 이러면 네 하 아 이게 지금 지금 보여드릴 루트가 예 사렙 찍는 루트인데 음 저쪽 리신님이 방풀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아 역시 아 이번에는 이 경기와 분위기가 다릅니다 네 다르죠 지금 찍는 코스가 사실은 예전에 안무 라던가 뭐 필리 같은 사람들이 사레벨 코스 밟기도 하던 예 봐가지고 요 코스로 밟기도 했었죠 지금부터가 좀 중요한데 예 와 포션 하나도 안 써도 되네요 그냥 심지어 강타를 그냥 구리에다가 바로 써버리게 되면은 상대방 와드도 볼 수 있고 네 카정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리신이라 일부러 여기다 썼어요 음 아 리신이 아니면 안 쓰나요? 리신이나 판테온 좀 카정 강력한 애들 있잖아요 요즘 신짜우도 뜨고 있는데 예 이런 정글 이렇게 도는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로 카정 치면 되게 이득이니까 음 그걸 방지하려고 이렇게 쓰는 것도 좋아요 음 아 진짜 체력보세요 포션 하나도 안 썼어요 이것도 그 방침 어이구 어이구 하하하하하 패치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원래는 지금 다른 정글은 집에 갔다가 이제 와서 사냥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음 이게 4레벨 루트에요 안정적인 예 그거 쭉 도네 쭉 돌아 예 그래픽도 굉장히 풍부해져가지고 하는 맛도 나고 네 물론 뭐 이런 타고 해서 경기를 이기는건 아닙니다만 예 물론 이제 쉬워지는건 사실이죠 네 정글을 쫓고 못하시는 분들도 워익을 잡게 되면 예 그리고 바로 경비된 길잡이로 아까 추적장 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아 네 되돌리기 하면 되죠 그리고 단검 포시자를 빠르게 올린다 오 진짜 쏠필 닿네요 카르마가 카르마가 서포트 신이라 그러지 상당히 강력하죠 되게 사람을 다들 오늘 놀라게 하시네요 미드탑 다 위험한데요 탑도 아슬아슬해요 탑에 있을 것 같아요 미드는 이미 따가지고 아 근데 싸이온이 빠지네요 상대방이 탑으로 올 것 같아서 위로 갔는데 안 보이니까는 미드시켜주로 미드로 미드 봐주면서 여기 개 있으면 개 챙기고 바위개 이게 바위개가 리젠이 3분이라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줘야 돼요 겸치를 거의 주진 않지만 와 역시 잘하네요 리신이 왔다가 역갱이 당하고 이런 거 뭐 카정가도 괜찮지 않나요 이건 좀 큰데요 아 네 카정가도 괜찮아요 리신이 왔는데 2등 못 보고 손해를 봤다 그리고 이즈렬이 1킬을 따이고 시작했는데 키를 땄다 자연스럽게 풀리면서 리신이 없기 때문에 다른 라이너들도 안심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 강타를 쓰면 상대방이 리신이 지나고 볼 수도 있고 네 카정 갈 때 여기에 강타 써주는 게 가장 베스트에요 그래야 리신이 왔을 때 정차를 해주기 때문에 네 그리고 상대 서포터나 정글러들이 우리 정글에 만약 이쪽 막 시야 먹으러 들어올 때 여기 강타를 써주면 시야 먹는 걸 방지할 수 있어 가지고 동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리신이 꽤나 손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 카정도 하고 이러면 또 이렇게 정글 돌아주면 저는 6렙 빨리 찍을 수 있어요 집에 가지도 않고 네 카정은 늑대의 강타 쓰는 게 좋다 반대로 리신이나 판테곤처럼 센 애들 있잖아요 걔네가 상대 정글 들어가는데 솔직히 시야가 없으면 자기가 죽을 각오나 플래시 빠질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라 그렇죠 그때는 칼날부리의 강타를 써주면 와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되니까 좀 늦게 맞죠 인파 맞고 파란팩이네요 자 폭탄 강타 쓰고 침착하게 전멸 잘 썼습니다 아 잘하네요 예 오늘 계속 웃으면서 게임에서 그런지 일단 보기 오네요 팀원 보기 네 그러게요 팀원 보기 있어요 여기 오기 전에는 다 잤는데 리신이 여기 확인이 됐고 그렇죠 그러면은 바텀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이렐리아가 오히려 한 번 더 들어가지고 이러면 이제 리신이 초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정글인데 저보다 성장이 더디고 그렇죠 거기다가 이득을 본 것도 없는데 파란 택을 갔어요 추적자에 보면 돈도 당연히 적을 거고 네 그러면 저로서는 이득이죠 자 알리스타가 백옵을 갔거든요 일단 따라가지고 자 한 대 차이로 살 거 같은데 예 다 따겠는데요 따당 아 미니언 조홀 타서 예 좋고요 한방 잡았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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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이 여기로 로밍을 와 와 와 누가 어그로로 맞아줄것인가 여기에서 싸우면 안 돼요 자 힐 오 실드 좋고요 이야 잘하 팁운이 있네 예 본인도 잘하고 근데 본인도 아까 커버를 왔기 때문에 이런 게 생긴거죠 제가 관전을 시작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극천상계 분들이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따라하다 보니까 실력 좀 많이 늘었어요 버프보다는 백업 사실 1,2초 때문에 살고 죽고가 판단이 되거든요 보면 우리가 한 대만 한 대만 이러다 한 대 차려주고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이거 뭐 티어 상관없이 그렇죠 카르마가 없네요 예 못 먹고 늑대 마무리? 아 그래도 라인이 또 경험차 하나하나가 되게 스노블링 굴릴 수 있어가지고 이런 거는 잘 먹어야 된다 어 강탈을 그냥 써주네 예 예 자 이러고 시야도 충분히 밝혀져 있기 때문에 이럴때 발기가 참 도움이 되네요 예 와드 잘 돼 있고 지금 강탈을 어디 쓰느냐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네 잘 맞는 거 같아요 정말 아 블루를 먹으라고 했군요 본인한테 그냥 안 먹고 어휴 이거 뭐 자 일단 달리자 일단 달리자 이게 제가 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면 유효탈을 낼 수가 있죠 자 한대 차이 한대 차이인데 알리가 이제 WQ 쿨이 또 들어오고 알리가 이건 딸 거 같아요 잡았다 아 아쉽다 이거 상대 정글 도착할 때 돼가지고 아 이거 좀 위험하네 예 라인이라도 상대가 잘 도망갔네요 예 자 미드비아 너무 좋네요 자 핑하까지 구입을 했습니다 예 자 용이 얼마나 남았죠 용이 2분 남았어요 2분 예 뭐 어떤 알리스타가 조합 상으로 상당히 좋긴하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허펀 기니 쓰여치 끌다가 예 자 한 번 더 카라마 카라마 따라올 수 있느냐 빠졌어요 빠지고 빠지고 예 어허 کر 그렇죠 서밍 아 워그룹 끌어주고 예 좋고요 자 W 지금 이레일도 굉장히 부담스럽겠는데 상대에게는 예 상대장에서는 그렇죠 지금 형 물어주니까 되게 날 옆에 양쪽 다 지금 이거 잡기는 조금 예 어 약간 재정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 이게 만화가 없어요? 예 양쪽 다 10명이 집중이 되게 잘하고 있다는게 많이 느껴지죠 이번 게임 이렇게 돈 애매할 때는 그냥 바로 헤르메스 올려주세요 아 과감하게 이번 용 한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여기서 다 건다 한번 괜히 한타 지고 후회할 바에는 그냥 다 거는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가르는 팀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일반적인 선택과는 다르게 순발을 좀 이른 시간에 바꿔줬고요 탑에서 누가 텔포 들고 있느냐도 싸이온이 텔이라 근데 둘 다 텔이에요 오시네요 그냥 예 시야가 살짝 없어지고 있죠 그리고 계속 레벨 차이가 나요 저 14레벨 리신 12레벨 분명한건 정글러의 힘은 좀 많이 차이나 보이긴 하네요 아 그리고 이 스택도 이제 77에 마법 추가 피해를 입혀요 예 이게 궁 쓸 때 4대인가 뭐 다 생각했잖아요 먼저 가서 이렐리아가 시간을 주면서 리신이 일단 접근을 했어요 리신이 오기 전에 오우야 잘하네 이렐리아가 어그로 이렐리아가 어그로 되게 잘 끌어졌어 아 이렐리아 아래쪽 자 아래쪽 오우 아 실드 좋고요 자 이즈리얼이 마무리 할 수 있나 아 아 오예 다들 진짜 안뺏기네요 네 안뺏깁니다 어 근데 한번도 안뺏겼네 저 비스트님 상대로도 스트림할때 다 아 아 좋고요 예 아 다들 거리 조절이 아 훌륭한데요 쓰레쉬 칭찬 예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흔들리지마라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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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알리스타도 다들 지고 있으면 멘탈 터지기 되게 좋은데 다들 왜 이렇게 멘탈이 좋지 오늘? 그러게요 저쪽이 터졌죠 결국에는 나는 라인전 이겼는데 쓰레쉬 부캐라고 아 쓰레쉬가 상대방이었구나 상대방을 칭찬한 거였구나 상대방이 잘한다 상대방이 잘하긴 하나봐요 잘하는 거 같았어요 근데 딱 봐도 쓰레쉬가 저는 어디서 느꼈냐면 2차 타워에서 다이브 할 때 전멸로 거기서 살짝 쓰는 판단이 쉬운 게 아닌데 그리고 계속해서 바텀 쪽에서 싸울 때 이즈의 비전 이동을 예측해서 큐를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즈리얼이 계속 걸렸죠 멘붕에 왜 이렇게 예측 큐 잘 던지냐고 그럼 그 다음 템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니시 걸기 위한 템 네 새로 나온 템으로 정당한 영광 이게 챔피언뿐만 아니라 상대 타워 쪽으로 돌격할 때도 이속이 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워머그가 또 세일 바뀌었잖아요 어우 저 바로는? 예예예 예예 좀 말이 안 돼 지금 예 워머그는 좀 어떻던가요? 써보셨나요? 워머그 써봤는데요 예예 음 제가 애매한 거 같아요 아직은? 예예 거기 3%로 더 오른다고 하죠 아 예 딜러 쪽으로 와아 이거는 아예 아 아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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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